의자를 활용한 스쿼트 바퀴가 없는 고정된 튼튼한 의자를 준비합니다. 의자 등받이를 잡고 골반 너비만큼 다리를 벌리고 섭니다. 엉덩이를 뒤로 살짝 주저앉는다는 느낌으로 앉았다 일어섭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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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